다음 상담 내용도 문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토지 관련된 문의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의 평해읍, 직산리 토지를 5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임과 전이 섞여있는 4만 평 갖고 계신데 주변에 골프장 리조트 단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계약서를 써서 좀 매수자가 있는데 팔아도 괜찮을지 매도를 하고 재투자할 지역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상담 도와주실게요. 네, 이 직산, 바로 앞에 있는 직산리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산이 바닷가, 동해바다, 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멋있죠. 바닷가, 물가 앞에 내가 그림 같은 집 하나 짓고 평생 물 보면서 살다 가는 거, 누군가의 로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해선 이슈 호재가 있어요. 포항에서 이런 동해라인이랑 어우러지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은 철도랑도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치 좋고 환경 좋은 곳은 이런 또 골프장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본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이슈가 들어가도 미적미적한 동네가 있고 이 이슈가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지기는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그래도 내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조금 미련이 좀 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 부동산에 정이 단 1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어쨌든 크시다 보니까 저는 일부로라도 전부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부 매도를 함으로써 그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 사는 사람이 또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발을 하면 내 부동산, 붙어있는 내 부동산 값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매도를 하냐 아니면 일부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냐 요거가 좀 키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해수욕장, 골프장, 영덕서부터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은 개발한 거기만 오르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상간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 면적 중에서 7, 80%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산은 많은데 평지는 적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동네가 철도 호재도 있고 골프장 이슈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 제가 보유한 상황에서 집안에 얽혀 있다거나 좀 보유한 기간이 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좀 분할을 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라도 좀 소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자세한 내막과 더 디테일한 부분은 시청자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